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날개가 안 보이는 날개입니다. 아 날개 보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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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날개입니다. 네 역시 팬 마법 황시어 입니다. 이제 가서 특성으로 한번 황시어 설명시 한 번 해볼까요? 아 네 저 제가요? 아 제가요? 아 네 그럼 제가 오늘 떠올리겠습니다. 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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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형적인 매력의 소유자 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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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광한 성격 남자 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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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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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다. 아유 괜찮습니다. 아유 네 아니 근정에 어 앞쪽 영상을 보니까 타로카들을 네 네 보고 오셨더라구요 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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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도를 파고 계세요 혹시? 네 저요 3개 집안 가보로 가지고 다녀요 네 집안 가보를 가보에 대한 싸인을 하셨네요 네네 그 이후로 여기에서 3번을 뽑아서 3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7명은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실거죠? 다 누려야죠 다 누려야죠 다 누려야죠? 네네 그렇죠 본인에게는 스크립이지만 패드에게는 만지로 같은 남자 황수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번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뽑는데 이것만 듣는게 아니라 오늘 패미팅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하셨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어 저희 오늘 패미팅에 제가 지금 모델로 활동을